감사히 먹겠습니다. 썸머스비. 요즘에 썸머스비에 꽂혔어요. 한번 꽂히면 헤어날지 모르는 철부지. 철부지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애플의 향기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어요. 어제 육개장 사발면 먹었는데 오늘 육개장 먹네. 아주 육개장하고 엄청 친하신가봐요. 거기다가 탐스러운 두부. 두부 먹고 싶었어요. 와우. 저는 전부의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육개장에 있는 물기를 한입을encia추러요. 이게 그리우고, 안 말들을 먹어요. 헐서, 몇 가지를 Outtakes. 돌돌 쓰러진 애플을 잘 먹어요. 물러진 애플을 놓고 가는 능력을 조합합니다. 아 볶음밥을 김에 몰라 몰라 파라다이스 아는 단어가 몇 개 없어 파라다이스 아는 은근 뱃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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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머스비만 있다면 이 세상은 천국 그리고 이 세상은 천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고기 소고기 고기로 몰라 몰라 볶음밥을 김에 싸먹으면 침샘 폭발 침샤 다른 tong략 한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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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음식 한줄편 육개장 백반 황홀해요 와우 써머스비 와우 너 대단하다 정말 사과맛 폭발 와우 감사합니다